이번에 민서 대리당도 들었어 아 저번 해외 바이오닉 때 진짜 이거 있잖아 프레젠트 그까짓 거 나도 사면 되지 프레젠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레젠트 프레젠트 때문에 민서가 이상해졌다는 소문이 있어 최근에 그거 쓰고 좀 힘들다는 사람 많은 것 같던데 이곳에서는 당신의 잠들어 있는 시간을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서라는 일 이제 민서 말고 정 대리님 해야지 그거 있으면 뭐 1도 아니라고 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물어보세요 잠깐만 민서员 감사합니다.